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니의 용피디입니다. 유넨니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글 중에서 프로님들을 모시고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글 중에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이라는 글이 하나 올렸는데요. 계루사고입니다. 2019년 10월경 아버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도보로 건너다 가해차, 하물차에 치인 사고입니다. 상대방 하물차 과실 100% 형사합의금 5천만원 받은 사고이고요.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에서 눈만 뜨고 계십니다.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절단이 되셨고요. 프로님 도와주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니티브의 프로와 함께 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진행할 김프로를 소개합니다. 오늘 질문글 내용이 개호 관련된 상태의 식물인간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게 다 지금 오른쪽 무릎 아래 절단까지 입은 중상의 환자 케이스로 질문을 올리셨네요. 개호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항목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가 조금 많으시고 지금 특별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부분은 위자료하고 개호비, 향후치료비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위자료와 개호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이 산정이 될까요? 이 분 같은 일시 수입은 일단은 없다고 보고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눈이 상실 100%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개호가 법원에서는 1.5, 12시간 정도 인정을 한 추세고 그 다음에 항후치료비, 그 다음에 보조기구, 이자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사 측하고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들이 전문가 되어보는 주장인데요. 지금 보험사에서 어떤 근거래에서 금액을 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아무리 어느 정도 고령이시다 하더라도 법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개호시간만 하더라도 1.5인 내지 2인을 인정한다면은 그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고액이 될 거고 거기다 위자료에서 추가된 금액, 거기다 향후치료비도 향후 여명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비용가에 감안하면은 보험사 재생금액 자체는 도저히 조금 소송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과실이 없네요. 가실이 없는데 이제 가거력이 없다 그러면은 사고 이전에 뭐 내부 이쪽 두부 예상 부위에 대해서 귀황증이 뭐 특별히 없다고 가정하에 지금 현재 예상 기호도가 100%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보험회사에 제시하는 금액이 아마 이게 3억이라는 돈이 병원치료비 플러스 가지급금 이게 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닌가 이 3억이라는 돈을 가부금을 다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이 금액을 공개한 나머지 3억 8천 주겠다. 좀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는 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금액이 뭐 병원치료비 플러스 병원치료비를 보험회사가 좀 주장한다는 것은 가실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가실급을 얼마 받았는지 그게 또 중요하게 볼 수 있겠는데 좀 질문 내용이 좀 애매모하게 기재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김표현님 제가 지금 이 건의 질문 내용을 조금 보면 보통 일반적인 보험회사에 이런 중상권 외에 개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업무 진행 절차가 단순하게 환자 상태를 가지고 금액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료기록을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하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아서 그 진료기록을 가지고 보통 의료 자문을 거쳐서 자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금액 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환자상태의 식물인간에서 금액 얼마 지급할 때 이렇게 하는 보험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도 아마 연세가 고령이신데다가 틀림없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문제를 조금 터치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내용에는 지금 굳이 없지만 그럼 진료기록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제시를 했다면 진료기록상의 고혈압 당뇨라든지 기존에 기왕증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일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뭐 어쨌든 기왕증의 기여도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손해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지급을 공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절차를 제가 부인적으로 설명하면 이 보험회사는 첫째가 금액 제시할 정도면 오류자문을 일단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겨우 1일 8시간 플러스 항우치료비 그 다음에 뭐 이자율은 한 8천 정도 기준 그 다음에 특인율 약 부상사고다 보니까 85% 정도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일단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추정한 건데 어차피 그렇게 실무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금액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노차 얘기하지만 소송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라도 보험회사는 1일 이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고 식물인간 경우에 이 사건 역시 단순한 보험사 측에서 어떤 금액을 제시하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피해보상 금액이 사실 소송시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권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했을 때는 보험회사 일반적으로 개호 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는 1인 개호 이외에 소송시에는 1.5인 내 2인까지도 개업이 인정하기 때문에 개업에 대한 금액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험사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이분이 향후 여명이 몇 년 정도에 대한 평가가 될지 모르지만 신체 감정 통해서 잔전 여명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 뒤에 혹여 그 기간이 만료한 뒤에도 생존해야 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향후 개업이하고 향후 치료에 추가 소송할 수 있는 기회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김프림, 추가적으로 다른 말씀하신 내용은 없으신가요? 여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보험회사 쪽으로 어르신분을 받으면 이 환자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여명 20% 아마 책정하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합의사에 추가 여명, 나중에 기대한 여명이 예를 들어서 추후에 또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합의사에 추가로 생존할 때 다시 개업이라든가 항우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어야만 항우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유엔TV가 했던 교통사고 전문 채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통해서 일반 피해자들이 앞으로 향후 보험사항을 상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정말 소송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믿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입수를 해서 향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또 김프로님을 모시고 질문 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에 다시 한 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